지난 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 보고에 따른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과 보장관련 부서장, 용역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8기 공역사항을 반영한 전략별 세부사업을 선정해 강서구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향후 4년간 추진할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